안녕하세요. 저는 아이엔 비너스 다큐멘터리에서 나레이션을 맡은 뮤지션 요조입니다. 클리토리스. 그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본 이들은 있지만 그 진가를 제대로 아는 이는 거의 없죠. 나는 클리버드. 사람들은 부리만 보지만 내겐 커다란 날개가 두 쌍 있다네. 진짜로 저는 진짜 모든 여성과 함께 보고 싶어요. 내 몸 안에 이런 기관이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라는 궁금증이 들고요. 관계에 진일보 좀 더 좀 더 큰 쾌락을 원한다. 좀 더 많은 걸 알게 원한다. 사랑하는 관계에 계신 분들은 정말 꼭 필수적으로 시청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사랑하는 관계님 하나. 윤기원